어 공사에요? 아니 아니요 근데 왜? 새 구경 새? 새가 어디가 있어요? 저기 숨어있어요 네? 숨어있어요 저기 어디가요? 여기 보여요? 여기 새인데 잘 안보여 아줌마리가 공모인줄 알아봤다 응 음 안된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1 응 응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